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빌리입니다 오늘은 유의미한 스토어의 2핵형 레진인 유의미한 크리스탈 레진과 저점도 고점도의 UV 레진을 사용해보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스토어의 레진들은 구독자분들께서 종종 리뷰를 요청하셨던 레진이라 사용해봐야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써보게 됐네요 일단 케이스 디자인이 예뻐서 마음에 드는데요 우선 이에요 3핵형 레진을 보니까 주제가 굉장히 푸른빛이 도는게 깨끗하고 투명한 작업을 하기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사용해보면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의미한 스토어의 레진들을 사용해서 오늘 만들어 볼 것은 8개의 더블 쉐이커를 만들 수 있는 이 몰드를 사용해서 여러가지 더블 쉐이커들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 교반을 해보니까 점도는 저점도에 가까운 중점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레진 냄새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없진 않지만 약간 있는 정도? 그 정도고요 가까이서 보면 장기포가 꽤 많이 보이는데 홈페이지 설명을 보니까 15분 정도 놔두면 기포가 많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대로 15분 정도 놔뒀다가 기포가 좀 사라지면 사용하도록 할게요 한 10분 정도 그대로 놔뒀는데요 진짜 장기포가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싹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몰드에 부어보도록 할게요 경화 시간은 두께가 얇으면 6시간 정도 걸리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24시간, 48시간까지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대로 경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24시간 정도 놔뒀더니 거의 다 굳었네요 그럼 타령해볼게요 8개 다 크게 눈에 띄는 기포 없이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노란 게 없이 엄청 깨끗하고 투명한 색이네요 더블 쉐이커라서 두 쪽 다 액체를 넣고 워터 쉐이커로도 만들 수 있고 그냥 소리가 나는 쉐이커로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의 쉐이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유의미한 레진에 조색대를 섞어서 사용해보기도 해야 되니까 이 바깥쪽 라인은 조색을 해서 채워주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대로 24시간 정도 경화시킬게요 테두리 안에 넣은 레진들도 아주 잘 굳었어요 달 모양의 쉐이커는 핑크색이랑 연보라색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본의 아니게 양면으로 두 턴이 돼버렸는데 이것도 나름 예뻐서 그냥 이대로 사용할게요 그럼 이제 이 윗면에 막아줄 OHP 필름들을 잘라주고 안에 파츠들을 채울게요 이대로 구입해 주세요 뒤쪽으로 자라주시면 됩니다 후추를 잘라주시구요 전부 생게트들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리기 마라의 흔들로 해놓기 바위보다는 조색 스티한으로 넣은 레질로 만들어져요 이제 튀김 먹을 때까지 다 넣는게 그리고 그리고 유의미한 스토어의 저점도 레진을 사용해서 작은 컴패티 파츠들을 만들어서 쉐이커 위에 붙여서 꾸며볼게요 한 3분 정도 큐어링 했는데 금방 단단하게 잘 굳네요 그럼 컴패티 파츠들을 조금 더 만들어 올게요 이제 만들어둔 컴패티 파츠들을 올려서 쉐이커들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컴패티 파츠 컴패티 파츠 컴패티5mm 솔arbforder 환붕 통 animative ups 만들어보셨어요 도미는 반은 이핵형 레진으로 해주고 반은 고점도 UV 레진을 사용해서 해볼게요 반은 고점도 UV 가득에 지우게 해주는 중 반은 고젓도 넣어줍니다 반은 고젓도 넣어줍니다 이대로 24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유이미한 스토어의 레진드를 사용해서 8개의 더블 쉐이커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선 이핵형 레진은 요즘 경화시간이 짧은 편인 레진들을 위주로 사용했더니 경화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일단 기포가 정말 없고 투명도가 높다는 게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판매 사이트 리뷰에는 표면이 물결보니처럼 굳는다는 리뷰가 종종 있어서 확인차 도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딱히 보이지 않네요 넓은 면적에 평평하게 부어서 경화를 시켜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곧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유이미한 이핵형 레진은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레진인 것 같고요 제가 특히 마음에 드는 건 이 UV 레진들이에요 우선 끈적임 없이 큐어링도 굉장히 잘 되는 게 마음에 들고 수축현상도 없고 기포 제거도 잘 되고 해서 사용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점도 그 점도 다 괜찮네요 케이스가 예뻐서 계속 써봐야지 했던 레진들인데 사용해보니까 더 괜찮은 레진들을 찾게 돼서 신납니다 특히 괜찮은 UV 레진 찾으시는 분들에게 유이미한 스토어의 UV 레진들 추천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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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